음악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장기방치건축물 전국적으로 280곳이 넘고 부산에도 12곳에 달합니다 방치된 건축물은 미관상의 문제나 안전문제 등을 안고 도심 속 흉물이 되어가는데요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기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일탈시설로 제공이 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우리 비행청소년들에게 일탈의 장이 되기도 하고 또 토지 효율성을 굉장히 저해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 건축물들을 관리 감독하고자 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장기방치 건축물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공사장 가림막 또는 자체 구조적 결함 등으로 주민들을 위협하는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폭우나 태풍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위협적일 수 있고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과 구청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안전진단이라든지 기금의 보조,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효율성이 매우 상승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장기방치 건축물 도시 전체의 고민거리인데요 이번 조례안이 그 해법을 찾는 데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도시 전체의 고민거리입니다 감사합니다.